오늘의 컨텐츠는 전에 한 번 했잖아요 핫도그의 직원들은 사장을 뭐라고 저장해놨어요 아니요 뭐라고 저장했었었는데? 막 공틀로 뭐 별게 다 있었어요 하여튼 오늘은 뭐냐면 직원들은 핫도그팀을 구독했을까? 에이 그거 다 구독해놨지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극동의 극동 채널을 구독했을까? 아 됐지 나도 안 돼 아 실수해 그거 진짜 형짜리에요 공격 나가지고 귀여운 척 누가 봐도 그거 다 컨셉 아니 비바뿐 꽉꽉라 내가 언제 견적 귀여운 척은 네가 제일 심하잖아 얘 핫도그팀 안녕하세요 핫도그 나 이 시랄해 이 시랄해 금방으로 해 에쁘 같아 붕이 한 척이야 하여튼 그래서 오늘 과연 핫도그TV 직원들은 핫도그팀으로 했는가 그리고 극동의 극동 채널을 구독했는가 자 자 봅시다 한 분씩 결식 업무이 계십니다 민서님부터 핸드 가지고 입장하세요 네 핫도그팀이 되어있고 핫도그TV 되어있고 핫도그TV 되어있고 핫도그TV 되어있고 이제 문제집이 유출되면 안되니까 저희 부서로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예미씨 핸드폰 들고 이제 입장하시면 돼요 네 여기요 여기요? 네 여기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강한 심리 아니에요 지금 잠시만요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니다 구독 설마 안되어 있겠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실수하시네 이분 기둥이 기둥찬 하려고 하는데 아 기둥찬 하려고 얘기하니까 이게 넘어가네 일단 핸드폰 저기 풀어주세요 자 일단 이분 봅시다 네 표지윤씨 구독 로제이스트 들어갑니다 아 핫도그TV 있네요 아 근데 핫도그TV 당연히 되있겠지 어 근데 제가 방금 뭘 봤어요 심장이 박혀서는 안되있어요 잠깐만 매일 제이는 되어있는데 심장이 박혀서는 안되있다 아닙니다 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저기요! 박현성님 미션콜밍 저 아주 재밌는거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지윤님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핫도그TV 핫도그스튜디오 매일 제이크아이드 있는데 심장이 박혀서가 안되있더라고 그거만 그거만 봤어요 콘텐츠 이렇게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 재고 없었구나 아 봤는데 재고 없었구나 아 봤는데 재고 안 입고구나 음 음 음 그래서 진짜 재밌는게 보이면 진짜 구독을 많이 왠만한데 진짜 이거는 존나 싫다는거야 구독 누르는게 아니 그 싫은데 사람들이 다 찍고 그래서 빗잡고 있어 유튜브 자 키스 지금 핫도그TV를 킵니다 저 푸레오르 네 요쪽 뭐 불켄 상태로 그대로 핸드폰을 넣어주세요 네 확인합니다 오오오 다른 채널이 거의 없어요 다시 또 잠시 정보유출 써로 한번 풀어봅니다 정보 듣고 방금 하신거 아니죠? 맹세하고 아닙니다 맹세하고 아니에요 근데 구독을 많이 안 해놓으시는데 이거 회사 아이디어스 회사권 형 어? 아까 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궁금했어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야 문 열어요 파이팅 이게 회사야! 이게 블락이야! 이게 블락이야! 정준석 씨 입장하시겠습니다 어.. 활염치한이 또 한명 있을까 라는 콘텐츠인데요 한 명은 찾았고요. 활염치한을 핫쿠버 TV를 PD들은 구독을 했을까 어..무가폭하게 손벌지 마시고요 어 잠깐만요 뭐? 뭐? 아니 아니 취미야 왜 이렇게 시뻘게 해? 안 돼 있어 심지어 구독이 개 많은데 핸드폰은 안 돼 있네 나 이거 구독한 양반 처음 봐서 구독 천명 가져와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거 부숴봐서 숨어있어 그 짜박방 편집하시는 분이 있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? 아 짜박방 이 양반들이 진짜 자 여러분 입장하면 핸드폰 가지고 입장하세요 자 지금부터 어찌 꺼리냐면 바로 날아가요 자 장군풀구 갈게요 과연 피디들은 핫도그TV 구독이 되어있을까? 천액반자부터 시작 bodやって 여러분 그럼 이제 핫도그TV에 다 구독해주세요 손 안아서 써주세요 빨리 손 좀 주세요 아 아 지금 양반들이 아니 근데 기똥찬 하루까지는 괜찮은데 파티브치 이놈은 배우들 앞에 오마이크를 이놈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